종합 득표수 29만 4734표를 가져간 스톱뮤직 조율이 연습생 네 지금 조율이 연습생이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놀랬는데요 스톱뮤직 조율이 연습생은 시작은 비록 F클래스였지만 이후 매페연가에서 시원한 보컬과 댄스 실력을 뽐내며 본인의 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지난 순위 발표식에서 무려 15계단을 상승하며 3등의 이름을 올리고 최종 아이즈원의 멤버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3등까지 와서 그냥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에게 기적을 선사해 주신 국민 프로듀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조율이 연습생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본인의 등수가 적힌 의자에 착석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내 거야 무대에 서지 못했던 유리 양의 모습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즈원의 멤버로서 믿고 듣는 조율이 믿고 보는 조율이 양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